안녕하세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GAP 인증을 받은 백옥살 참드림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아키배라라고 불리는 추청이 주로 재배되었는데요. 이제 참드림을 우리시 백옥살 주력품종으로 집중 생산할 계획입니다. 참드림 아직 생소하시죠? 지금부터 참드림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드림살은 부드럽고 찰진 밥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으로 납품될 뿐만 아니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드림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작년부터 먹었는데요. 그동안 먹었던 쌀보다 밥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참드림만 구입할 생각입니다. 참드림에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밥맛이 좋으면 특별한 만찬이 필요 없잖아요. 밥을 먹기 싫어하던 저희 손주들도 밥맛이 좋다면서 두 공기씩 먹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참드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뱀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참드림살 드셔보니까 어떤가요? 부드러우면서도 찰기가 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향이 은은해서 질지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종 유래 품종이라 그런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쌀도 일본 것보다 우리께 훨씬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 많이 먹어. 반반 초코 안전한 백옥살 참드림 꼭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용인 백옥살 참드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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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